사진 한번 찍자 찍어줄게 사진 찍으려고 아니 셋 있어봐 동영상으로 찍는건데 다 캡처하면 되거든 그냥 자연스럽게 있으면 돼 뭐 어쩌고 있어야 돼 햇빛이 너무 강해 어쩔 수 없어 역광이라서 하나 좌수 잡아봐 나 어색하네 됐다 하나 하나 둘 셋 동영상 찍냐? 어 근데 여기서 캡처하는게 더 잘나와 아 그러겠네 자 같이 찍자 이렇게 해서 이게 더 잘나와 화질이 훨씬 좋아 동영상에서 표정 잘나온 것만 딱 캡처하면 돼 우리 이 자자가 동영상에서 표정에 이상한것도 존나 찍힌단 말이여 안올려 보이겠지 이렇게 하냐? 햇빛 너무 강하잖아 이렇게 하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보이겠지? 그래서 여기서 표정잘나온 것만 하는게 낫더라 있어